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수갑, 봉, 가스, 전기, 총 이렇게 5단계로 대응한다. 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 즉 폭력의 정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올해 11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명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불린 구로동 취객사건. 이 사건으로 말리야마 만든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취객이 경찰관의 삐암을 때리면 폭력적 공격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기충격기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단계는 너무 많다, 복잡하다. 3단계로 하라. 현장에서 언제 이거 다 하고 있느냐. 단계가 많으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었던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공모집행이 엄정하고 강력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부를 오남용 대책 또한 오남용 방지 대책 또한 내실 있게 짜여져 있다는 점도요. 치아는 실력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모습, 생방송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미세뉴스봇에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 속 인터뷰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이른바 임보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팝콘 토론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힘차게 달릴 텐데 함께하시겠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쓰러온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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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고가 1986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본질적으로 실수의 종류가 같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TBS FM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핵 분열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하는 제어봉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를 조치하기 위해서 제어봉을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출력이 18%까지 급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빛 원전 사고의 흐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0에서 5%의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들어 올리다가 운전 실수로 천에서 만 퍼센트로 출력이 폭증해서 일어난 사고다. 우린 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빛 원전 사고의 심각성 이정윤 대표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체률보다 훨씬 안전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건은 처음이고 이게 사실 제어봉도 오작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실험에서 제어봉이 제대로 작동하고 출력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하느냐 하는 초기에 가동 들어가기 전에 실험을 한 건데 그 실험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출력을 확 올리는 그런 오류는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치하는 대응 과정이 굉장히 좀 미숙했다. 바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률노빌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체률노빌처럼 폭주할 수도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 사건이 틀림없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종류의 사건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원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12시간 동안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았느냐. 그렇죠. 사고 없이 잘 넘어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한국 원전 사고 750건 중에 사람이 저지른 실수가 18%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매뉴얼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이제부터 들으실 텐데요. 원전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가동률을 낮춘 건데 이걸 두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고 있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김성환 의원의 답답함 토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 문제죠. 그런데 지난해 초에 한전의 적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전의 적자가 발산하니까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층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냈었죠. 그때 원전 가동률이 50%대였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원전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안전 점검을 해보다 보니까 경락고가 부실하다든지 큰 구멍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느라고 가동이 좀 낮았었거든요. 그거를 마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죠. 그 후에 가동률이 꾸준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번에도 12시간씩 가동을 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게 가동률이 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규료 인상 요인이나 한전 적자가 쌓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을 차제히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민 라이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노 전 대통령의 자필 메모 266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필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의 고민과 심경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모든 권위를 흔들고 끝없이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놓고 막상 추진하면 흔든 것도 한둘이 아니다와 같이 당시 언론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강원국 전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정부 이후 정부에서 언론이 보인 행태라든가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정말 언론은 중요한 거다.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니까 숙명적으로 대척점에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을 두고 대안 경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래서 사실은 건전 제안 이런 것들 분류를 해서 정책에 다 반영했어요.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무슨 언론 중재인가요? 이런 게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언론에서 제안한 것들을 받아주고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직접 편지도 쓰셨어요. 언론에 쓴 기자한테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면서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던 최고위원 3명. 며칠 전에 복귀했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회의장. 그런데 연일 고성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사이에 독재자의 후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입을 연 하태경 최고위원.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손학규 대표는 나중에 당대표로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최소한의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발언. 하태경 최고위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 2인에 대한 임명 철회권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임명 철회권 그리고 당헌 유권 해석권 등은 이미 지난 2일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당내의 정치적인 행위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결코 바람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실익이 없는 안건들로 판단이 됩니다. 한 번 민주투사가 영원한 민주투사가 아닙니다. 한 번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태락하기 때문이죠. 혁신하지 못해서 몰락한 정치인들 수없이 와갔습니다. 공용민 라이브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집권하면 장관 자리 드리겠다 이렇게 제안받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입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그 말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댔어요. 예배 설교 시간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빨갱이 같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던 전광훈 목사. 다음 총선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낙선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 집중에 전광훈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그 발언 문제 없었다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를 포함해 누구든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전광훈 목사인데요. mbc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는 임종석 그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봉해온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젊었을 때 주체사상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사상은 자유지만 그러나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왜 주체사상이 문제가 되냐 하면 주체사상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주체사상은 이것은 불법단체 쪽으로 판결이 나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분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지는 않은. 전향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럼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주체사상 그만둔다고 말씀 좀 해라고 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요. 진짜 본질적인 말씀 안 물어보시는데 그 황교안 장관님 나보고 장관하라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어대는데 아니 저하고 황교안 장관님을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 mbc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많은 말들 중에 문제가 되는 발언이니까. 남들이 오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저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가. 국룡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석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홍문종, 김재원, 염동열 의원 등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고 패스트트랙만으로 의원 50명이 고발당했다며 야당 탄압을 멈추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검경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석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권성동, 염동열, 이현재,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만으로 56명 의원들이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1야당 의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 망신주고 흠집내고 이런 것은 한마디로 야당 탄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개월 넘게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김경수 특검에 대한 고복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 반면 손혜환 게이트 등은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소환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당 탄압 멈추십시오. 그리고 평파성 없는 공정한 수사해 주실 것을 축구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13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을 확인했지만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특검이나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실 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또다시 막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랍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세기발 인류의 종말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원전히 인류의 재앙이 되질 않기 바라면서 015B의 21세기 모노리스 함께하겠습니다. 원전히 인류의 종말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시들어진 꽃들을 어루만지면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탄식을 하고 흐릿해진 하늘을 보며 어린 시절 꿈들은 한숨이 돼가고 끝도 없이 위험한 지금 폭풍의 계절은 눈물을 뿌리네 역사라고 불렀죠 파괴를 믿고 화폐를 믿고 과학이란 종교를 믿었는데 누구를 탓할까요 버려진다고 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위대했던 인류의 꿈은 자신의 관을 지쳐 만지러만 갔고 끝도 없이 울려간 탓이 예정된 싸움 속에 무너져 버리죠 김선미 김선미님 문자 도착했습니다 안전의 과잉 대응 과민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놓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977번 쓰시는 분 이번 기회에 원전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댁이 경북 울진에 있는데 그곳에 또 원전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 위험성 상관없이 탈원전 무조건 반대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위험성을 잘 아시면 무조건 탈원전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원전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또 위험성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6362번 쓰시는 분 한빛 원전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넘어갔군요 그래도 앞으로가 불안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진주님 정신이 쇠락한 사람은 남녀노소 따로 없어요 그렇죠 나이가 드신다고 다 뭐 정신이 쇠락한다 이건 편견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젊은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발상이 아주 앞서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말이죠 황윤정님 나이가 들면 뇌가 쇠퇴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50줄의 하태경 의원도 예외는 아니죠 뇌는 40대 이후 서서히 감태하니까요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나를 세우셨네요 그렇지 않죠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뇌가 쇠퇴한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0073번 쓰시는 분 김수환 추기경님은 소외된 자를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는데 아 또 다른 종교인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방송에 나온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5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김민희 씨 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죽전휴게소 일대 더 가서는 판교분기점 부근과 또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한남부터 서쪽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이후 충청권 망양휴게소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때문에 천안나들목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남동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문학 부근부터 3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고요 반대 인천 가는 길은 산막에서 광명 사이와 또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사이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월공램프부터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 홍지문 터널 안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정릉터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 때문에 북부간선 도로도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 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글쎄 제가 아까부터 석석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다시 큰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오디오 분석에 몰입하는 바람에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크게 사과드립니다 대체 어떤 뭘 들었기 때문에 못 알아 들었습니까 네 발음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실을 밝히고자 논란의 부분을 100번 들어봤는데요 과연 진실은 지시냐 지리냐 직이냐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독재자 후예에겐 말 한마디 못하고 대변인 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변인 지시냐 대변인 지리냐 대변인 직이냐 이 발음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100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대변인 지시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나 안 했어요 평소 발음이 또박또박 정확하신데 그럼 어제 뭐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발음이 참 똑부러집니다 평소 발음 연습도 많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닭 발바닥은 싸움 닭 발바닥이 제일 크고 밤 발바닥은 쌍밤 발바닥이 제일 크다 미세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그 발음의 비밀 발음의 진실 갈수록 황교안 대표 성대모사가 좋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조만간에 고소 들어올 거예요 고소 들어옵니까 저는 조금 요즘 애로상을 느끼는 게 황교안 대표께서 목소리가 좀 쉬어 계세요 연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전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연설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갈라졌겠죠 언제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질러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 하는 이 버전은 신앙 간증 버전입니다 그래서 현장 연설 버전이랑 괴리가 있다 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재자 대변인 짓 네 대변인 짓 짓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말할 때 좀 바람이 들어갈 때였거든요 웃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데 그때 좀 이렇게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짓이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짓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이걸로 넘어가죠 뭘 그런데 이제 이런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신경전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 맥락은 또 정치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음 테스트를 위해서 예문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제작진에서 황교안 대표께서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민민이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아유 어렵네요 어려워요 예전에 그 조달청창살 쌍창살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렵네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오창석 평론가 해보세요 아이고 귀돌이네 귀돌이네 단밑에서 귀뚜라미가 귀뚤뚤뚤뚤 귀뚤뚤뚤뚤 석석인의 단밑에서 귀뚜라미가 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뚤 오 이거 하려고 정계연퇴했다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하려고요 아 보람이 있네요 발음 테스트 하려고 네 정계연퇴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김수인 변호가는 성대모사 하려고 정계연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시의원 할 때도 동료 시의원 성대모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한 분만 해주세요 뭐 못 알아들어도 아 예 물어볼까요 아 이분 지금 경북도 의원이신데 아 그러세요 김상조 의원이시라고 김상조 의원 혹시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에도 방송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 모든 의회에 그런 분이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변호가 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인상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행사에 대해서 오늘 한국원자력학회가 사과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학회의 행사 때 보면 이제 하야노 교수라는 일본 도쿄 물리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후쿠시마산 음식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식자재가 네 그렇습니다 식자재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wto에서의 그 판결도 있었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시민단체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학회가 향후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일단은 사과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학회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대도를 취하는 것 게다가 뭐 일본의 의도는 이거 아니에요 일본산 식자재 안전하니 수입하라 뭐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듯한 그런 행태여서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오늘 원자력학회가 급기야 사과문을 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 대한사회국 안재훈 국장이 지금 연결됐습니다 안재훈 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한국원자력학회 기자회견 내용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내용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그랬었는데요 뭐 심지어 수치로 보면은 방사능 수치가 사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상관 없을 정도로 낮다 라는 일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자리에서 일본 어느 현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재까지 방사능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것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아니 사망하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건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아니 그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본 쪽에서 일본산 농식품 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말을 지어낸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일본 정부나 일본의 원자력 쪽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 예전에 1986년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처럼 뭐 그 당시에 현장에서 즉사한 어떤 소방관이 있다거나 뭐 사고 며칠 만에 일시에 많은 피폭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제 이 학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방사선의 피해라는 게 일시에 많이 받지 않더라도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어떤 암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에도 즉시에 사망한 숫자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암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있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획일적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걸로 안전성의 판단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이제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갑상선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청소년에 있어서 갑상선암 환자가 173명이 발생을 하고 작년 수치로 의심 환자가 38명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건욱 교수는 WTO 1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본에 현지 조사를 갔던 민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1심은 결국 폐소한 걸로 나왔는데 당시 조사단은 중간에 조사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알고 계신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본에서 우리가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주변 수사물 수입을 금지를 하니까 WTO에 계속 제소하겠다라는 항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을 꾸려서 일본에 이제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두 차례 정도 현지 조사를 갑니다 네 그래서 뭐 오염 조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2015년 5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WTO에 제소를 한 다음에는 돌연 이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네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조사를 했고 라는 게 이제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고 보고서조차도 작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모아져서 사실 1심이 패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어제 원자력학회에서 그 발표를 하셨던 이재기 교수가 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같이 또 문제가 됐던 강권욱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자재가 위험하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될 교수들이 조사하지도 않고 돌아와서 결국 우리가 WTO 1심 1심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닌가 자초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발표에서도 조금은 뭐 오염된 거 조금 먹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이 민간 조사위원회에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조사위원회가 정말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건지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오염된 거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어떤 일본 정부 내 물리에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최고의 식자재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왜 그냥 어? 위험해도 먹어라 이런 말이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 교수님들의 주장은 사실은 뭐 일 많은 양의 방사선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네 적게 받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 아 그래요 본인들은 한번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제가 봤을 때는 궁금하기는 모르겠는데요 네 도로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원자력학회 회식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회를 먹으면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벌였던 수산물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는데 한 달 전 이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서 이겼어요 승소 결과가 나온 이훈데 그 이후에 왜 한국 원자력학회가 일본 교수를 초청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원자력학회 분들은 이게 자칫하면 후쿠시마가 안전하지 않고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국민들이 접하게 되면 우리도 원전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탈운전 정책을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또 안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원자력 쪽에서는 지금 신규 원전을 더 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다 보면 그런 것에 별로 좋지 않은 여론을 줄까 봐 이런 것까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빛원전에서 열출력 급증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안전 문제 다시 지금 여론에 관심을 사고 있는데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내 원전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요? 저도 원전학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동안 사실 어떤 발표들을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한 발표들을 공식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폐기물 문제처럼 지금 우리가 원전을 하면서 발생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탈운전 정책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보가 지금 청정한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문제가 어떤 게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후쿠시마 식자재에 대한 불안감 이걸 줄이는 목적이 혹시 원전을 보다 확대해도 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데요. 일본 수산물에 대한 또 일본 각종 식자재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가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일본산 모든 식품을 지금 수입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오염 가능성이 높은 또 그런 계양성이 높은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면서 네.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할 때 이 검역 단계에서 세심이나 이런 방사성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축이 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통해서 더 철저히 수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산 식자재 규제를 풀어라 지금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원자력 각회가. 네. 알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한사회국 안재훈 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4588번 쓰시는 분 민민석석 경상북도 청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청도면 대구 남쪽이죠. 네. 101.3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했나요. 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입니다. 여기 추도식에 여권 인사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wbc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다. 그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요. 추모 영상 상영, 추도사, 추모 공연, 참배 등의 순서로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라고 했고요. 각계각층의 인사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각 정당의 대표가 함께 참석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들의 참석에 계획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참석을 안 한다. 네.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예전에 김무성 의원이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참석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참석했다가 유족인 노건호 씨한테 아주 배차게 한번 비난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2012년 대선이었죠. 영도에서 NLL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노건호 씨가 꼬집는 말을 했었었죠. 김무성 전 대표님 왜 안 가셨어요. 네 마음입니다. 네. 그때 가셨는데 이번에 왜 안 가시냐고 물어보는 걸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왜 안 가세요 이번에. 모르죠. 제가 성대모사를 빌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피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넘어갈 뻔했네요. 결국 자기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당청 간에 경찰 개혁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0일 열렸던 당정청 협의회 보도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조세 마약 수사 기능을 법무부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혁안에 대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반면에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 당청 갈등이 빚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당과 청 그러니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히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꾸준히 함께 논의를 해온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부각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또 했죠. 뭐 이러면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 이게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당청이 반박을 했으면 조선일보가 여기에 또 뭐라고 아니 우리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다라고 얘기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말이죠. 네 네. 무책임해 보입니다. 사실 언론들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는데 반박을 당해요. 그리고 뭐 그냥 무슨 뭐 여기에 추가 반박하는 것도 없이 재반박하는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 당청 갈등이라는 프레임인데요. 당청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갈등이라고 부각시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당청 간의 갈등이 없다 싶으면 그냥 토론 없이 지나간다고 또 비판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바른미래당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임시 측 최고위원회가 20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막말이 쏟아졌는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개인의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재훈 사무총장이 연루하신 분들도 방송을 듣고 있고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도 아닌데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최고위원이 발언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사람과 기존의 최고위원 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더 표면화가 됐습니다. 그래요. 바른미래당 전문가는 김수빈 평론가인데 어째서? 오창석 평론가가. 아니 오창석 평론가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제가 소개를 할 때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 네. 이 상황. 이 상황은 뭐 글쎄 이게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한데 문제는 이제 이 키를 누가 쥐고 있고 그리고 실마리를 누가 푸느냐. 아마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키가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오창석 평론가. 반박하세요.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인데 왜 반박을 해야 되죠. 갈등을 우리가 너무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서로 토론도 할 줄 알아야지. 바른미래당 내 갈등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대표가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최고위원들이 있고 임재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건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 그리고 선한학교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하태경 의원이 법원에 소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굳이 내가 철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반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김용민 mc의 정신이 태락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이 스튜디오에 평소에. 그 갈등은 김용민 대 김수민이거나 김용민 대 오창석이거든요. 그 갈등을 회피하시기 위해서 이관계를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신이 태락한 것입니다. 갈등을 좋아하셔가지고 한번 갈등을 붙여보려고 했더니. 저는 김용민 씨와의 갈등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위원회 개편에 착수했는데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예전에는 지구당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개편을 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벌써부터 내년 공천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역구가 253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개 지역구가 직무대행 체제 또는 사고 지역위원회로 사실상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머지 21개의 퍼즐을 채워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라는 명칭 대신에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직무대행 체제는 청와대나 또는 서울시와 같은 행정부 산하 지자체 산하의 기관으로 지역위원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직무대행 체제를 했었는데요. 진성준 서울 부시장이 아마 강서을에 다시 아마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강서을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입니다. 김성태 의원. 전 원내대표. 지난번 총선 때도 진검승부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서 아마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마포울은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였다가 현재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이 다시 도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지역위원장이 교체가 된다면 그분들이 내년에 공전바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의 활동 내용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정당 행사를 공식적으로 주관을 할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지역주민과 당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인정해요. 진짜. 그래요? 네. 사실 김무성 성대모사는 결투 끝에 제가 가져간 것이고 이인재 성대모사를 김용민 씨가 하시는 걸 듣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수년간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성찰했죠. 가끔 언터처벌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조현호 청장 이인재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김용민 피디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인재 전 의원 최순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논산 지역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보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혁적 보수로 변하고 있지만 진보는 시대적 흐름과 다르게 극단적으로 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출사표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시민의 뜻을 받아들인 데 시민이 만약에 나오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논산 시내에 고향후배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논산 개용 금산 지역에서 출마한다. 지금 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인재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맞붙었었죠. 김종민 후보가 굉장히 근소한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2012년 때도 붙었고 근소한 차에 승부였고. 네. 맞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2012년 총선 때 김종민이 김용민의 형이다. 소문이 번지는 바람에 자기가 낙선했다고. 조금 닮으셨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안경 벗으시면. 김종민 의원이 이제 2016년 원내에 진입했지만 김용민의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졌다라는 건 핑계입니다. 무슨 바로 옆지역구도 아니고 너무 먼 거리에 있는데 떨어졌는데 핑계 하나 더 찾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 짚어보죠. 김수민 평론가. 네. 정부가 9월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법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갑론을박들이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일단 내놨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의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 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네 한수부터 갈까요? 네. 오늘 일본산 수산물 분쟁 얘기도 나왔고 방금 ILO 협약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WTO 대변인, ILO 대변인이라고는 차마 못하는 듯. 그렇게 말 못하는 듯. 네. 알겠습니다. 자, 석의 한수. 원자력학회의 책임정신이 퇴락하고 있다. 아이고, 퇴락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퇴락, 퇴락.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2부는 6시 5분부터 함께할 텐데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나오고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그리고 최용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6시 5분에도 변함없이 주파수 고정해 주세요. 1부에 훌륭 eine